Q. 화이팅했는지. Q. 화이팅했는지. 아아 형! Q. 거리를 잃어버렸는데? 아 네. 아니 왜... 수영을... Q. 자연산인데 어때? 괜찮지? 아 좋네요. 아 형 커피 사주신다고 그래갖고 오랜만에 너 호주가 커피가 굉장히 유명한 거 알지? 아 그럼요 그럼요 내가 진짜 맛있는 커피 오늘 사줄 테니까 그 전에 한번 갈 때가 있으니까 저기 한번 잠깐 들렀다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가보자 한번 커피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이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뭐 밖에다가 버리면 안 되겠죠 어 저기도 있네 형 어 저기 이게 없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면 덕질 먹을 수 있어 가자 여기 쓰레기 버려 놓은 거 봐 쓰레기 쓰레기 엄청 많네 야 치킨 여기 있구나 왜 안 고파? 뭐야 이거 아우 마이 갓 아이고 아 여기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데 아이 참 아 근데 이 소주 이거 비싼데 이거 왜 이걸 이 아까운 거를 이거 이 소주는 여러분 아시죠 요거 요거는 고대로 쓰던지 물이랑 희석해갖고 이제 그 기름기 제거하는데 쓰는데 사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 크리스는 이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득템했네 아니 형 생각보다 병이 많이 없는데 우리 오늘 커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야 그 대활용이 생각보다 잘 되는 거 같다 야 그나저나 얼마 전에 뉴스 한번 떴잖아 그 한국 분이 호주 여성분한테 이렇게 살짝 맞았다고 했나? 응 응 응 응 그 뉴스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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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 무슨 일 없니 혹시? 저는 뭐 딱히 응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거 없어? 아니 형은 이게 청소를 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렇게 청소 들어가는데 마스크 끼고 외국 분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소리를 질르고 가더라고 우리한테 에프 어프 하면서 에프 어프 하면서 그래갖고 그냥 좀 약간 시기가 좀 예민한 시기인 만큼 한 마디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절대 말리지 말라고 이게 말려서 좋을 거 없고 경찰서 가봐야 뭐 이렇게 별다른 도움도 못 받는다는 거 그냥 어차피 지금 이 힘드시게 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 그 얘기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야 이거 마스크 버려져 있는 거 봐 아이고 호주도 이게 참고적으로 이게 지금 마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한국이 먼저 그랬고 지금 호주는 이게 지금 더욱 심해서 제가 진짜 이거 웃기려고 이렇게 마스크를 불홍색을 쓴 게 아니고 마스크가 없어서 그라마 있는 마스크를 이렇게 보아서 쓰고 있다라는 거 환경미화 나오셨어요? 빵통이 없다보니까 휴지라도 주세요 지금 어떤 거 있습니까?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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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도 한번 봤지 흐흐흫 흐흐흫 근데 이거 죽다보니까 왜 끊었는지 알 것 같아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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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여기 눈독을 들이세요 형? 아니 이게 이게 똑바로 분리수고 하고 있나 보는 거지 흐흐흫 아 형 배고픈데 이제 어우 와 야 저런 거 보니까 배고프지 지금 흐흐흫 너 알지? 저런 거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 흐흐흫 흐흫 흐흫 이제 그만하고 너 이거 커피 한잔 먹이려다가 굶어 죽겠다 아이가 어 얼마나 모았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그래 형 가사 한번 우리 한번 바꿔보고 봉투 한번 들어주세요 어 이거 이게 뭐 왔어 그래도 많이 주셨네 이게 뭐 왔어 이거 많이 주셨네 이거 이거 한 3시간 놀았나? 아 그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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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흫 cra 出 이렇게 도네이트를 하면은 코알라 여기 보면 캔스포더 코알라 컨펌 도네이션 이렇게 도네이트도 됩니다 열심히 한 3시간 동안 해갖고 전체적으로 한 2브러치 주셨네 요걸로 갖고 어딜 가느냐 이제 우럴수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바닥이 좁아요 바닥이 좁기 때문에 우럴수 레지스터에 오면요 이렇게 바꿔주네요 바로 쿠폰을 돈으로 1브러씩 커피를 마시러 가야 되겠죠 교민 바닥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쁜이라면요 이렇게 쉽게 마주칩니다 저는 누굴 마주쳐도 당당하다는 거 여러분도 항상 그럴 수 있도록 당연한 겁니다